졸꾸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책이 나와서 제가 고작가님까지 스카우트했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돈에 관한 책이에요. 돈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여러분 사실 2009년에 처음 나왔다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증보판으로 내용을 이제 많이 갈아엎어갖고 2019년도요? 2019년에 새로 나왔는데 그게 또 아마존 베스트셀러 7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 재테크랑 지금 재테크랑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인공지능 투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투자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왜냐하면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비트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고작가님이 또 이 책을 제가 판권을 사는 건 아니니까 셀렉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책 이거 왜 부자가 되는 법을 가치는데 이거 왜 뽑으셨나요? 신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데요. 일단은 재테크 책은 실용서잖아요. 그냥 읽었는데 그냥 기분만 좋아. 뜬구름 잡는 얘기만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검증이 끝난 책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서 실용성이 검증이 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고 산 거였죠. 근데 이 책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스테이셀로를 있었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개정 증보포인 나왔는데 7위. 아마존 7위.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아마존 종합 7위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미국 도서시장과 우리나라 도서시장은 너무 차이가 커요. 영어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매의 눈이 독일 애들도 보고 있고 스웨덴에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특정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만 돼도 대단한 건데 종합 7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도 환울에 더 샀던 것이고 그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저자가 스웩이 쩝니다. 스웩이 쩔어요 진짜. 제가 이 책을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 가끔 심 박사님은 괜찮을지 모르고 저는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0년 전에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조언들을 잘 살피는 후 깨달은 게 있다. 깨달았대. 그래도 뭐 반성하는데 보통. 내가 옳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옳았다 진짜. 그러면서 10년 전에 내 책을 충실히 따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게 10년이 지난 책인데 그럼 그 2009년에 이 책을 만난 분들이랑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저자의 조언을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따라 본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제가 거기서 리마커브라는 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아리엘 스튜어트라는 분인데 저는 30세 때 퇴직연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만 16,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가 곧 2천만 원이죠. 그런데 하지만 5년 후 35세인 지금 학자금 대출은 2천만 원을 싹 다 갚았고 퇴직연금은 물론 다른 투자계에 대해 넉넉한 돈을 모아두었으며 신용카드 하나로 공가금을 내고 있어요. 이 책 덕분에 생긴 변화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돈을 제가 좋아하는 것에 편하게 씁니다. 또 다른 거. 이번에는 대니엘 리 라이펀버거라는 친구인데 저는 카드 빚이 없었던 경우예요. 저는 카드 빚이 없었기 때문에 약 3주 만에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쪽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의 빚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세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유통업체에서 일하면서 20만 달러. 2억 5천 정도를 모은 거죠. 가까이 모은 빚은 0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해주면 젊은 여자친구분인데 앨리슨 네이노즈라는 여자분인데 저는 20세 때 11,500달러, 한 1,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25세 때 빚도 많네. 이 책은 빚에서 벗어나고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매달 쪼들리지 않는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25세 때예요. 3년 지난 어떻게 됐냐. 덕분에 28세인 지금 5만 달러를 모았고 빚이 1,500만 원이었는데 저금을 한 6천만 원 정도 한 거죠. 빚은 없습니다. 올해 집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원제가요.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I will teach you to be rich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70명 나오는데 왜 다시 한 번 검증이 끝난 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리뷰가 5점 만점에 4.7점이에요. 아마존에서 리뷰가 한 50개 이상이었을 때 4점만 넘어도 나쁘지 않은 책이거든요. 4.5면 엄청 좋은 책인데 이게 4.7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뷰를 보시면 이 책에 대한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신간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나왔던 책을 개정 증거판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왔던 그 책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환호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호를 받았냐. 여기서 예시 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고 이미 입소분이 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큰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재테크서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잘 번역이 쉽지가 않은데 이미 이건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낼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쉽게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의견이 아니라 맨날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니네 책이니까 자랑하겠지. 저랑 비즈니스 인사이더랑 꽌시가 없습니다.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우리가 꼭 내적 거래가 있는 것처럼 2020년 여기 이렇게 우리 편집으로 넣을 거예요. 그 2020년 개인 재물을 위한 최고의 책 15개인가 10권인가 아무튼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꼭 읽어봐야 되는 책에 이게 표지로 떡하니 나와요. 미국 표지 I will teach you to be rich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인사이더 비즈니스랑 이렇게 경제에 특화된 저널에서 이걸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거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돈에 대한 냉철한 철학서라고 그랬어요. 왜 철학서라고 그러냐면 여기에는 뭐 저금하세요 뭐하세요 그런 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리마커브라는 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거 읽다가 이게 여러분 보여주려고 쓱하다가 씩 웃은 게 제가 이제 이만큼 정도 접었거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쭉 접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뭐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가 있어서 되게 씩 웃음이 나온 게 이거는 읽으면 일단은 여러분이 무조건 본전 뽑는 책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막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적 희열이 우선이지 실무적으로 본전을 뽑을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바로 본전을 뽑아요. 다른 책은 뭐 이게 통섭도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느린 예감으로도 오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창발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아 요거는 수술을 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씩만 게임 끝나요. 이거는 일주일 만에 본전을 뽑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 근데도 철학성 게 뭐냐면 여러분 얘기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변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얘기에요. 어차피 가진 돈이 300달러 40만 원뿐인데 36만 원뿐인데 조총예금을 왜 신경 써해.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는 늘 이런 말을 듣는다. 그만한 액수로 받는 이자는 몇 푼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당장 이자를 조금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투자 습관을 아니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한 번은 독자들에게 은한 계좌를 바꾸거나 투자를 자동화하는 것 같은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한 독자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다 그거에요. 내가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 뭐 밖에 안 되는데 나 지금 알바생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습관 뭐죠? 핵심 습관 청소 그 다음에 운동 재테크 운동 재테크 세 개에요. 여기서 우리 여태까지 말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에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세상이랑 소통하는 가장 가장 정량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일반 입에서 나오는 랭기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정성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량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5만원 내면 그쪽에서 신호가 와요.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상품을 내고 상품을 내고 바코드 찍고 돈을 내면 소통이 되죠. 돈은 그렇게 완벽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돈 딱 보여주면 다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올바른 습관을 기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진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제가 나오거든요. 죄책감도 거짓도 없다 사이에 뭐냐면 핑계도 없다예요. 핑계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재택 개인 재무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신박사님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이 패배주의 부분이거든요. 패배주의 무정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런 사람 동정도 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먹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비슷한 상황이고 더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했던 이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실천한 사람은 10년이 지났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고 생각난 게 유튜버 강과장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강과장님은 아파트도 샀거든요. 대단하시다. 대단하거든요. 진짜.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돈에 대한 냉철한 철학서예요. 여기서 내가 진짜 깜놀한 부분 제일 깊게 접어놓은 데인데 되게 크게 접었잖아요. 다른 일을 진정한 재테크의 첫 번째는 역시 돈에 대한 메타인지 확립이에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한다고 이거 파악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파악이 된 거지. 근데 딱 이 사람 독심술을 갖고 있어. 궁이에요. 궁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하고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써 있구나. 천만에 하고 느낌표가 써 있어요. 나 소름 돋아서 한 거야. 천만에 그러면서 고정비 파악은 재테크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제가 나는 고정비가 얼마나 나가지? 그랬는데 내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빚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철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버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드름 분들한테 여태까지 지출 통제만 얘기하고 여러분이랑 저랑 맥락적으로 너무 소득에 대해서 다른 게 인기기 때문에 내가 딱히 조언을 못 했는데 이 사람 말을 진짜 다 따르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적 맥락인데 미국적 맥락인데 고작가님이 애널리스트나 경제에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다 부탁해서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 사례만 줄줄줄 나오니까 미국 사례만 나오니까 어? 우리나라 사례 뭐지? 바로 우리나라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냥 이거를 다른 출판사는 우리가 재테크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냥 번역만 해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뭐 조금 양념친 것도 있지만 그냥 미국 맥락을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뭐 여기 401k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퇴증연금이랄지 혹은 신용평가 관련된 것도 다 우리나라 걸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글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제도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주로 제도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졌거나 여기가 미국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확인해라. 국내 사이트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각주로 이렇게 우리가 고약관님이 이걸 노력 많이 고생하셨어요. 다 왜냐하면 중간에 에디터로서 한 땀 한 땀 부탁해갖고 하신 분이 열심히 하신 거에요. 한 땀 한 땀 다 하신 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다 돈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진짜 여러분이랑 이분이랑 소름돋게 돈의 빚에 대한 매칭이 똑같았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돈 소득이 많잖아요. 억 단위로 버는데 저는 현금이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출 난민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이 1년에 되는 액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빚이 갚아지는 액수가 있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에요. 그 태도 아까 말하는 그 올바른 그냥 생활 태도 돈에 대한 태도인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마음먹고 어떤 사람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게 복리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격적으로 마음먹은 거랑 20년으로 봤을 때랑 빚을 내가 20년 동안 갖겠다랑 15년 동안 갖겠다랑 10년 동안 갖겠다랑 여전히 다 길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10년 지나봤잖아요.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아꼈다는 거에요. 실제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빚이에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빚이 나도 그거 보고 놀라웠고 그래서 여기 책이 나옵니다. 그냥 있을 때랑 수정적으로 했을 때랑 공격적으로 했을 때에 기간 동안에 갚을 수 있는 빚의 양이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로 차이가 나는 거에요.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아났게 하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치과의사 친구 다 부자 친구들이 그래요. 나는 통장에 나 막 천만 원밖에 없다. 100만 원밖에 없다. 이럴 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도 꾸고 그래요. 가끔은요. 돈이 왜냐하면 왜 없냐 일단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현금 흔흡이 없어요. 저는 세금이 1년 1억씩 나가니까 그거 내고 건보료 내고 건보료가 한 달에 2박씩 나가고 현금 흔흡이 없어요. 버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그래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바로 중도 상황을 할 수 있을 만큼 해버립니다. 왜? 이거를 저는 은행에서는 20몇 년으로 계약을 해놨는데 저는 10년 안에 끝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생각보다 안 비싼데 뭘 너는 돈도 잘 버느라고 그렇게 빨리 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빨리 내가 공격적으로 갚으면 그냥 나갈 돈을 몇백이라도 아껴서 그거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를 처음 봤어.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에이스들은 다 그렇게 사는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난 못 봤고 진짜 여러분들 빚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또 리마커브라는 쪽이 뭐냐면 아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읽으면서 어 미국 얘기네 하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의 선언이라고 해서 그 맥락 그 철학만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여러분 교양을 쌓는 거예요. 미국 얘기라고 썰렁썰렁 읽지 말고 미국은 이렇구나 라고 그럴 때 조금 배우는 걸 교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미국이 안 살아왔고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융권적으로 좋은 게 얼마나 많나 어 많아 와 우리나라가 금융권적으로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아직 은행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저는 싱가포르 있을 때도 그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싱가포르 은행에다 돈을 넣으려면 돈을 어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관료로 어 우리나라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미국도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금융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챕터가 어디냐면 여기 또 접어놨는데 이 책이 너무 많이 접어놨어. 아까 말씀을 드리면 이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10년 전에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조언들을 잘 살피는 후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미국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전문가부터 은행부터 대차게 까요. 장난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예 우리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 있는 은행이 아니어서 유화감이 덜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은행을 대놓고 그냥 얘네 완전히 그냥 양아치라고 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독자력 하여금 시원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것저것 신박사님과 비슷하네.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그래요. 돈 버는 방법에 섹시한 방법은 없다. 그렇지. 딱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돈 버는 방법에는 졸꾸밖에 없다고 말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제테크 쪽 개인 재무쪽 쪽이 졸꾸러기였어요. 졸벤져스였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여러분도 나중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쪼잔한 사람과 의식적 지출을 한 사람. 이게 우리 의식적 노력을 할 때 너무 소름돋았어. 저는 이 책에 여러 가지 백미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백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식적 지출 여기서 한글 쪼잔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가장 싼 가격을 원한다. 그런데 의식적 지출을 한 사람은 대부분 것에서 가장 싼 가격을 원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이게 저랑 고작간이 뭐냐면 둘 다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 지출을 줄이자는 게 뭐였죠? 책이었어요. 말은 정확하지. 너가 뭐 많이 나는 1년 했다. 그게 아니라 이상한 아저씨야. 그게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 다르지. 왜? 원래 못 벌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1억씩 벌다가 손슐레피 고통으로 2.5배로 다가왔어요. 말 또한 질 소리하고 있어. 인정. 그러니까 원래 꾸준히 못 벌었던 사람이고 아 맞다. 너 돈 진짜 못 벌었던 기간이 있었지. 1년 3개월 그런데 많이 벌었다가 못 벌었으니까 데미지가 훨씬 커졌잖아. 그래서 나는 아껴살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았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신박사님이 쪼잔하게 살지 나와서 그 기간 또 나는 그 기간은 쪼잔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의식적 지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 작가님은 그때 쪼들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극도로 의식적 지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줘도 여러분 이 책 안 읽는 사람 나오니까 제가 진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꿀팁 이거는 고 작가님도 알고 저도 알고 저희 주변에 금융권 홍춘옥 박사님부터 금융권으로 돈 번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제 이 책을 안 볼 사람들이 95%에 졸그러기해서 알아 나는. 그래도 또 우리 방송에서 혜택을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인덱스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ETF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에서 코스피 200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딱 내가 봐서 롱런으로 난 여기 가치가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금융권에서 2억 3억 버는 애들 다 ETF밖에 안 해요. 그다음에 걔네는 조금 흐름을 안다고 싶으면 ETF에서 레버리징 그러니까 숏을 치죠. 거기서 다 ETF라고 개별 종목을 한 사람은 삼성종 근데 코스피 200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삼성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해지를 하겠다는 거죠. 삼성 안에 몰빵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뮤추얼 펀드 부터 다 나오는데 그냥 간단해요. ETF에만 꾸준히 넣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요즘엔 여러분이 S&P 500에 넣고 싶으면 어차피 수수료가 우리나라 미국 주식 사는 게 비싸긴 하지만 한 번 넣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S&P 500에다가 직접 하고 싶으면 요즘에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재테크 투자를 할 때 조급하지 않는 안티프레즈 조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데이터로 보여주고 표로 보여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인내심은 부의 한 형태예요. 투자에 있어서 인내심 야 효과 플렉스 인내심은 부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과 못해낼 사람이 뭐죠? 속칭 거칠게 얘기하면 부자 빈자의 마인드 차이인 거죠. 마지막이 끝장나네. 안 드릴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뭐 여기 있는 거 진짜 읽어보시고 이거는 간만에 정말 제가 실용서다. 진짜 실용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대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개인 재무나 이쪽에 울트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 이 질문은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저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모셔오거나 뭐든지 해가지고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신박사TV에 적어주셔도 좋고 여기 나와서 미국 맥락이라서 이건 진짜 한국 맥락으로 궁금하다. 그럼 저희가 주변에 전문가가 넘쳐나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넣었지만 다 넣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투자서는 많아요. 그런데 이만한 철학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 돈을 써서 돈을 드리고 사람을 모셔와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안 되면 홍 박사님 한번 또 소환하면 되니까 그걸 해드릴 테니까 홍 박사님 기회나면 소환 한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 배분이 또 대가지이기 때문에 그거 진짜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뼈하대가 독서연구소로 개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뼈하대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소환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퇴진연금 되게 중요시 여기는 퇴진연금 체계가 우리는 다르거든요. 지금 글 써놨지만 한번 그것도 제가 전문가를 모시거나 김성일 선생님이라든지 한번 부셔서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진짜 이 책 꼭 다 읽어보셨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내용은 이게 유튜브를 보완제 삼아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책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진짜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Ohh. ocking 감사합니다.